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의 양상이 물론 최서단 연합군이 연합군인은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직선거리로 대만하고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무로, 말씀드렸던 호카이도의 내무로, 내무로 지역 끝까지 그러니까 일본의 오키나와의 최서단부터 내무로, 최동단까지 전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연합군에서 지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10번의 지진이 나왔습니다. 지오폰이라는 곳 역시도 연합군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또한 대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시켰을 때 10번이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4월 7일날 계속해서 그 지진이 나고 나서 제펜의 연합군이 나아제이토만, 귤쿠 알리엔드 독가라, 그 다음에 어디죠? 구마모토, 그 다음에 도쿄 23구와 도쿄 다마시를 친 이 중앙구조선 단층을 쳤던 게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대만의 4월 7일과 되게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5월 23일날 대만의 화리엔, 전통적 혁신이라는 것이 화리엔 그 다음에 23일, 그 다음에 26일 또 화리엔 23일날 대만의 화리엔에서 4.1의 강진, 그 다음에 3일 뒤에 대만의 화리엔 4.9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3일, 3일 뒤에 대만,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번에 보시면은 요나쿠니가 25일, 또 1번 26일, 27일, 28일 계속 지금 요나쿠니가 4일 간격, 여기서 보니까 대만 요나쿠니 왔다 갔다 하면 서울간에 5, 6, 7, 8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12번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요나쿠니 26일이죠. 4.4 일본 요나쿠니 또 4.5, 25일 요나쿠니 27일 4.5 또 요나쿠니 27일 4.6 28일 오늘 4.7 27일 요나쿠니 4.6 또 25일 요나쿠니 4.6 이렇게 계속 지진하죠. 요나쿠니 계속 지진입니다. 4.8, 4.8 이건 지오폰이전 요나쿠니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을 포함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지진이 지금 총 다 해서 12번인데요. 대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런 많은 요나쿠니와 대만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정말로 심각성이 많이 보여집니다. 기존에 4월 7일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하루에 4, 5번씩 치다가 요나쿠니 올라와서 바로 이 또한 낮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요나쿠니를 계속 10번 가까이 치니까 대만까지 합치면 12번인데 지금 제가 요나쿠니를 보니까 요나쿠니의 과거에 2015년 4월 20일에 요나쿠니 보십시오. 6.0의 강진이죠. 2015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4월 20일 요나쿠니 지금 5월 23일부터였죠. 거의 한 달 차이로 거의 유사합니다. 2015년 보시면 요나쿠니 이게 다 요나쿠니입니다. 이게 요나쿠니하고 또 화랜 똑같습니다. 화랜 치고서 지금 그 당시와 4월 28일 화랜 4.5 4월 20일 수하오 6.4의 강진이죠. 그 다음에 요나쿠니 4.2 계속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계속 이 많은 지진들이 해보십시오. 셀 수 없는 많은 지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지역과 대만의 요나쿠니인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4월 지금 20일 이후로 보시면은 남태평양의 월리스푸트나 4월 18일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항상 봤던 이게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브레고리가 요동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제팬이 지진이 나는데 저는 대만의 또 6.4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뭘 봤냐면은 네팔에서 이때 2015년 4월 25일에 네팔에서 강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 18일 거의 일 제팬의 요나쿠니부터 거의 일주일 사이에가지고 제팬에서 제팬에서 지금 네팔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7.8 4월 25일 11시 15분 2015년 이때 당시에 사망자가 네팔에서만 8400명 8400명의 사망자 그 다음에 부상자가 16000명 인도 이 지진을 해서 인도도 75명 사망 560명 부상 중국도 25명 사망 383명 부상 방글라데시도 4명 사망 200명 부상 이렇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 네팔에 여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중국이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사망자 발생한 거 인도까지요. 발생한 거고요. 저는 지금 이 네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칭하이라든지 근데 칭하이의 7.4는 윈난 딸이죠. 딸이조에서 지금 6.4 이후로 거기서도 한 거의 20번 이상 계속 나고 있지요. 윈난 딸이조. 근데 이 네팔이 윈난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윈난성하고 멀지가 않은 지역에 이 네팔이 존재하는데 위치하는데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2015년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났죠.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보시면 지금과 유사한 지진들이 계속 2015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팔의 지진이 물론 한 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두 번째로도 거기 보면 중국의 중국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의 좀 강진이 한 번 더 나지 아닐까 라는 그러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냐면 지금 과거의 유성하고 달리 지역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산시아 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한이죠. 여기 상하이 있고요. 난징이 이 정도에 있을 테고 그다음에 충칭이 여기 있죠. 이 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산시아 댐은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이쪽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산시아 댐이 지금 최근에 충칭이라든지 우한 계속 지금 폭우와 함께 지금 토네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안 좋은 순간에 만에 하나 정말 지금 중국의 지진이 난다 네팔의 지진이 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윗난성에 한 번 더 날 수도 있고 이 밑에 윗난성 딸이죠. 윗난성에 날 수도 있고 네팔하고 바로 뭐 가까운 곳입니다. 아니면 네팔에서도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니면 이곳 이 제가 예상하는 게 틀렸길 바라지만 이 아 정말 그 산시아 댐이 있는 곳에서 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팔에서 다시 한 번 나느냐 윗난성에서 또 나느냐 아니면 산시아 댐에서 나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거죠. 물론 아 제페인으로 제페인에 대해서도 우리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지진을 봤을 때 그 요나쿠니와의 상호연관성을 봤을 때 중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또 캐나다 캐나다에도 6.2의 강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지금 북미 쪽 얘기하고 있죠. 조금 걱정을 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편이 이왁기라든지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지진이 나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요나쿠니 지진의 일본의 요나쿠니 지진 이후를 봤을 때 6.7 네팔 중국 쪽에 민란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지진이 강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네팔 개선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본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 이거 한 건 맞지만 중국 쪽에 지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진이라는 것은 화산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네팔 또 7.3 또 나왔죠. 5월 12일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났죠. 계속해서 중국과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중국도 이렇게 이상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존의 양상하고 많이 다르게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일본이 네팔 어디죠. 저기 어디야. 요나쿠니 타이완 화리엔과 요나쿠니 이후에 불과 한 20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오후나도 오후나도에서 지진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후나도의 지진을 봤을 때는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어디죠. 아우머리와 호카이도 쪽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또 이렇게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도호구 쪽으로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호구 아니면 또 죄송합니다. 도호구 지역 아니면 아우머리 이쪽에서 또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호카이도라든지 6.8이 과거에 있었으니까요. 요나쿠니 다음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본도 이렇게 큰 지진이 났지만 중국이 중국이 좀 염려스럽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이런 지진이 나는 거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퍼시픽역이 불안한 거 어디 갔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15년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지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퍼시픽 엔타틱 리즈 기억하시죠. 이렇게 퍼시픽 엔타틱 리즈에서 이렇게 지금 6.7 4.7 4.6 굉장히 항상 대지진 나기 전에 이랬었죠. 이렇게 퍼시픽 엔타틱 리즈 이 지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이 바로 솔로몬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이렇게 과거의 어떤 지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바다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방송도 길어져서 좀 줄이겠습니다. 미국의 지진 다시 한번 미국 내륙 미국의 지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네팔 이 4개 국가의 대만두 대만두 포함됩니다. 이 5개 국가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번 주일에 우려는 이번 주일 일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